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행복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올 추석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성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한복을 입었는데요. 특히 이해성 아나운서, 한복 정말 이쁘네요. 정말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큰아들 민준이 한복 사줬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민준이 몇 짤? 세 짤? 저는... 이쁘다는 거예요. 귀엽고 이쁘다는 거예요. 저는 네이몰에 서른 짤. 아니, 근데 신현준 씨도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약간 추석 외국인 특집 같아요. 사랑해요, 요니커, 윤계인! 저도 좋지만 오늘 김승현 씨, 무슨 우리 혜성 씨... 엄마... 엄마 같아요. 아니, 무슨 엄마 컨셉이라뇨. 제가 오늘 추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꾸며봤는데... 이 정도면 승의 공주 아닌가요? 이히히... 머리가 많이 무거워요. 내가! 정말! 네, 김승현 씨, 한복 디스크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아재 개그 난리죠? 김태진 씨. 네. 추석 특집이니까 아재 개그 한번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연휴에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깨 칼국수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술이 들깨! 네,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윤지연 씨, 그리고 김태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추석 특집 쿡앤톡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출연을 합니다. 추석 음식들을 함께 만들어봤는데, 화제의 깻잎 전쟁, 그 뒷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달콤 살벌한 25년차 부부가 사는 법, 잠시 뒤에 쿡앤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 전에요. 금주의 연애가클릭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 소식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유키스 출신 멤버 동호 씨가 결혼 3년 만에 파경했습니다. 연애가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